윤재야. 왜? 화장실 가고 싶어? 대답해서 지금. 니 아직도 내 좋아하나? 지금도 내 좋아하냐고. 너는? 그럼 너는 왜 나한테 그런 걸 묻는대? 너랑 나 좋아하니? 응. 내 니 좋다. 친구가 아니라 남자로. 좋다. 니 지금도 내 좋아하나? 대답해라. 당장. 형은 아직도 너 좋아해. 알지? 형은 지금 너 기다리는 거야. 니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라고. 우리 형. 안다. 근데. 니는? 형 말고 니는? 태용 오빠한테는 미안하지만. 내가 그거 신경도 안 쓰인다. 내한테 태용 오빠는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이다. 너만큼. 근데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신경 쓰이는 사람은. 니 한명 뿐이다. 니는? 니는 어떤데? 다른 설명 다 필요 없고. 그냥 아직 내 좋아하냐고. 야. 니 3초 안에 대답 안 하면. 니 볼에 뽀뽀 확! 열 번 햇빛 다잉. 내 한다면 하는 거 알제? 하나. 둘. 하나. 하나. 여보. 구독! 정진한주 정말 듣고 싶었던 말이야 물론 2년 전 일이지만 기뻐야 할지 안아 직후 30분 이물아 내는 인자 다 낳았다 난 미안해 이 넓은 가슴에 묻혀 다른 누구를 생각했었어 그 시간에 너의 손을 잡고 걸을 때에도 떠올랐었어 그 사람이 나의 손을 잡고 나의 손을 잡고 내는 Message 닫자 감사합니다.